수고하자 기고하자 기다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집에서 일어났다 집에서 몇 점으로 일어났다 집에서 일어났는데 둘이 비울기 이사다 아 뺏어었 이 강아지의 강아지의 강아지 이제 걸렸다 이제 해가 좀 졌다 눈 감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했어 그럼 우리 저기 가서 사진 먼저 찍을까? 찍기 전에 애들 이 모양 강아지들 뭐야 쟤리가 삑삑 하니까 뛰어갔어 제발 마보야 이제 시원하다 좋다 너무 좋다 타봉 한번 가봅 지금 가봅 쫄배 같은 애들 아니야? 타봉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햇반이 뛰려고 하나도 멈췄어 햇반이 포기가 빨라 그래서 교육이 잘 안되요 교육이 잘 안되요 사진 찍자 사진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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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였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개가 안 잡혀 어? 아직 못 잡았니? 우리 애는 모자까지 다 썼다 우리 애는 모자까지 다 썼다 해리 기다려 아빠 어디있어 지혜 지혜 이모 지혜 이모 지혜 이모 지혜 이모 하다 이제 띡띡에서 우리 애 미친다 해리 기다려 왜 웃는데 왜 웃냐 얼굴이야 눈물이 와 엉망가지만 acknowledge 동 발전 원래 얼굴이 진짜 조그맣거든 목만 고기까지 빨리 무기 어 뭔데 응 더 봉이끄도 굴네 우리 엄마 그래서 맨날 이거.. 미니처 안아요 삑삑 야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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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봉이 인식표 좀 해주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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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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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빅 때문인가 빅빅 빅빅 하지말자 하지말자 앉아 기다려 야 니가 제일 힘들어 똑똑해 미안해 기다려 기다려 connected 해바나 기다려 rep 콩때문 송 야 다봉아 사진 못 찍을 것 같은데? 야 다봉아 사진 못 찍을 것 같은데? 사진 못 찍을 것 같은데? 기다려 앉아 기다려 다봉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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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가지러 간다 햇반이도 끝났다 공 가지러 갔어 우리 강암 씨는 천재라서 엄마 하나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하나 엄마 간다 독사진 타이밍이네 딸기 해빤이 모자도 벗었거든요 예 모자 왜 벗었어 모자 왜 벗었어? 내 생각에는 다봉아 물을 차지 못줬나? 다봉이! 됐어! 옳지! 옳지! 나 기다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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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옳지 호텔에서 볼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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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면 됐다! 행복하면 됐어? 햇반아 봉인이 여기 있거든 그냥 수영장 데리고 가 행복하면 됐다 아까 몇 장 찍었지 앞에 어 찍었어 근데 지휘기가 있는데 괜찮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이거 살기가 힘들다 개 엄마로 어? 테리야 개엄마가 이렇게 힘들다 흠 흠 흠 비비 비비 비비야 흠 흠 흠 비가 물 많이 받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뒤에도 뭐 있더라구 응 사아봤어요 망가족사아봤어요 뭐 붙잡을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집사일이 난리 집사일이 난리 강아지 두 마리 아니냐고 집사일이 난리 집사일이 난리 집사일이 난리 아, 쩝쩝쩝쩝쩝쩝쩝쩝 오, 여기 생각보다 애들 놀기에는 조금.. 괜찮잖아? 완전 야, 너무 시원해! 내가 돌아가야겠다 흐으, 태판이 바로 나갔어 두 분이 더 머리를 넣어 다봉이 하나, 둘, 셋! 너무 시원해! 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봉이? 태판이는 다리 짧아서 안 되겠다 그치, 다봉아 봐봐 아, 이거 봐! 우리 애 봐! 오! 오! 아이구, 차라리! 오, 수영쟁이야! 오, 잘하는데 하 flashing 수영쟁이네 수영선이야 오오! 아이쿠! 오오, 하하 너무 싫어하잖아 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팔고 잘해, 팔고 잘해, 팔고 잘해 팔고 잘해, 팔고 잘해 다 먹기 쉽게 해, 팔고 잘해 오빠, 어때? 오빠님, 오빠님, 오빠님 테리, 물 먹지 마 독도적이다 테리, 다리 너무 길어서 배 안 걷는다, 테리 테리, 이리 와 테리, 나 배 안 걷게, 잘해 테리, 나 배 안 걷게 아이구 잘한다 빨리, 빨리 빨리 알지? 먹지마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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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테리, 테리, 테리 테리, 테리, 테리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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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우리 또 들어갈까? 들어갈 수 있지? 옳지! 아이색이 물 먹으러 가! 그냥 물만 먹고 가는데? 봉달쌤이야? 수영 잘해요 우리집 강아지 수영 잘하쥬 해빵이 안 커졌네 햇판이 안 커졌네 공 가서 와 빡 졌어 빡 졌어 와 시원하다 이거 진짜 날치니까 너무 시원하다 지금 공 못 꺼는데 이태리 공 가져가 옳지 혜리 혜리야 응 혜리야 이모가 혜리 공 빼서 해야지 이모가 혜리 공 빼서 해야지 와 현리야 장아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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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뛰어! 와우! 은근히 다가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가져와! 엄마 가져간다! 헷반아 저 망할 계집애가 맞지? 아 저기 코앞에서! 지금! 조롱잼이야! 엄마가 가져간다! 헷반아 한번 뛰어볼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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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다! 기다려봐! 귀여워! 엄마 주세요! 가져와! 야! 곱추냈는데? 곱추냈어 진짜! 대박! 토끼알물 좋아! 토끼알물 좋아! 토끼알물 좋아! 토끼알물 사러워! 다른 강아지가 됐는데? 구레야 강아지가 됐는데? 아까 유튜브를 파서 뺏어! 오! 한테리 또 못 뺐거든! 맞아! 얘들은 쫄보라서 그래! 애들이 쫄보라서 그래! 구할 때가 됩니다! 나 뺏어! 제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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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봉이만! 그럼 이제 다 먹자! 뺏어! 지! 구멍이만! 정신이! 지! 오우 헬빤이가 이겼어 테리 공식 못할거야 테리 졌어 아우 귀여워 저 다리 허들허들한 강아지 뭔데 다른 강아지가 왔는데 왜 저렇게 앙상해 왜 이렇게 앙상하냐고 5.6킬로 인데요 오 많이 쪘다 물에 가도 돼 테리 졌어 테리 졌어 테리 졌어 테리 졌어 짧고 빠르네 짧고 빨라요 짧고 빨라요 테리 졌어 테리 졌어 테리 졌어 테리 졌어 테리 졌어 테리 졌어 너가 너무 부끄러워 귀여워 너가 좀 더 중독한 거 그냥 먹었다가 내가 먹었다가 진짜 너무 안 좋아 케이크 샤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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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열심히 안해. 다리가 다예요. 걸어오어. 다 해고 다 탈었어. 도망갔다. 다 봉이 봐. 도망갔다. 애들 생각보다 말랐다. 허리만 긁어봐. 무겁겠다. 큰일 났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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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빵쳤다. 이리 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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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혼란다. 혼란다.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네. 자꾸디야 자꾸디. 수영 좋아요. 자꾸디야. 자꾸디야. 근데 둘이 비율이 미사다 아 뺏었어 아 뺏었어 어떡할거야 뭐 잠빵을에서 떨어지지? 야 비온다 야 비온다 비온다 그래 지금 비온다? 어 짜잔 타락 타락 잘한다 다봉이 터난 것도 묵직하겠다 왜냐면 꼰대기거든 비오? 맞지? 비오지? 다봉이만큼만 통통해서 어 비온다 비와 햇반 또 어디 가는데 햇반이 햇반이 여기уда 옴 햇반이 잠만큼 타락 vì 햇반이 лег ok 눈을 집견해 피오젤 그래서 헹팀 Remember 일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